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또 현실을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인데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메타버스 열풍이 소비자에게 성큼 다가와집니다. 국내 이통사들은 올해를 메타버스가 대중화되는 원년으로 전망하고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혜린 기자입니다. 학생 아바타들이 교내 운동장에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못 모이는 대신 가상공간에서 입학식을 진행한 겁니다. 신입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손을 맞대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가상의 전광판에서 입학식 내용이 전달되고 자기소개를 하는 단상도 마련됐습니다. 공식 행사뿐 아니라 친척이나 지인을 만나는데 증강현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을 아바타를 통해 만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람을 타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개소한 혼합현실 제작소를 지난해 본사로 확장 이전하고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앱의 이용자는 무려 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페이스북과 제휴해 내놓은 가상현실 헤드셋은 출시 첫날에만 4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LG유플러스도 5G 가상환경을 출시해 증강현실에서 아바타 회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스페셜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뭘 불편해하고 이런 걸 더 조사해서 올해 안에는 상용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엔 무려 6배 이상 31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메타버스 시장. 업계는 올해를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원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혜린입니다.